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통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세금과 미국세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한국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가세 방법과 가세 대상 소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거주자의 경우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한국소득세와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와 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께서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파셨을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을 합산하여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부동산을 파셨을 경우에는 외국 정부에 납부하시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이런 세금은 외국 납부세의 공제로서 한국에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실 때 외국 납부세의 공제로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시면서 미국 정부에 1,000달러를 세금을 내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하실 세금 중에서 미국에서 납부하신 1,000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과 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르다 보니 한국 양도세 신고가 먼저일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파셨을 경우에는 파신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이내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달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7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학정신고를 하다 보니 한국에 먼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내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에스코로 회사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데요. 이 원천징수된 내역을 받으셔서 한국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외국 납부세 공제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 부동산을 파셨을 때는 한율이 많이 중요한데요. 한율 적용은 매매 시에는 매매 시에 기준 시가와 기준 한률이나 재정 한률을 적용하시고 취득 가액은 취득 시에 기준 한률이나 재정 한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 취득 시기는 계약서 성의 날짜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에 송금한 날짜, 즉 통장에 찍힌 날짜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시도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써있는 날짜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도하여서 에스코로 회사에서 부동산 대금을 통장에 찍힌 날, 송금 받은 날짜의 기준 한률이나 재정 한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부동산 거래에 체결하시고 5월 10일 날 돈을 보내셨다면 기준 한률을 적용하는 날짜는 5월 3일이 아니고 통장에 찍힌 5월 10일 날에 기준 한률이나 재정 한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어디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할까요?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국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분께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임으로 한국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가세 감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한국 양도세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